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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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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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올해가 나이가 60,000원 남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이 좀 짧아 아픈데 없는데도요? 아 그러니까 명이 좀 짧아요 그래서 지금 운전을 하시니까는 앞으로 3년 후 3년 후서부터 진짜로 좀 안전 운행하시고 뭐 술 드세요 술은 좀지? 네 술은 웬만해서는 그냥 사고 수 없는 분위기에서 잡수시고 아셨죠? 술 담배 전혀 안 왔는데 그러니까 조금씩 먹으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술이나 와인 아 그래요 그리고 뭐 소주잔으로 한 반잔 정도? 그러니까 어쨌든 술을 드시든 안 드시든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뭐 안 드시면 좋지만 어떤 사고서 없을 장소에서 술자리 가서 듣고 드시고 3년 후에요 네 3년 후 3년 후면은 60이 넘잖아 그죠? 그러니까 빠르면 2년 후가 될 수도 있어 그 다음 내가 나의 계산을 잘못했거든요 그럼 61세 어? 61세 61세 62세 63세는 61세만 한갑이죠? 그죠? 61세 2세 3세는 정말로 내가 쉬고 싶으면 쉬시고 알았죠? 쓸데없이 어디 가고 싶어서도 참으시고 뜬그름 없이 왜냐면은 남편은 명이 짧다 라는 것은 명이 짧은 것은 너 그때 죽는다 이 소리가 아니라 죽을 수도 있다 야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고비가 빨리 찾아온 사람도 있어요 그 고비를 또 넘기면 또 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 그래서 명이 짧으니까 그 고비를 그때 고비가 보여 앉자마자 그래서 건강 보러 본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디가 아플 수도 있고 갑자기 어디가 사고할 수도 있어 무당들 거 정확히 뽑지 못해 이런 하지만 내가 그래도 고비수다 그러니까 61세 2세 3세는 그냥 묵묵히 그냥 지금처럼 생활을 하더라도 뭔가 갑자기 어느 날 내가 안 가던 어디를 가자 내가 안 하던 뭐를 하겠다 막 이런 변화를 주지 말라는 거죠 변화를 주면 그 변화 속에서 사고수가 옵니다 아셨죠? 다치거나 아프거나 뭐 잘못 먹고 진짜 급차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급차는 게 뭐 새끼가 내려가면 그만이겠지만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잔칫집 상갓집 이런 데는 아예 방문을 하지 마시고 정말 내 부모가 아니고 내 형제가 아닌 이상 그냥 뭐 예의상 가는 상갓집 또 상가하세요 아셨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편은 그냥 금면성실 예 예 예 그리고 자기 길을 그냥 그대로 가고 책임감이 강한 사주여서 어떻게 보면 그냥 로봇처럼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삶 자체가 그죠? 예 크게 뭐 속 썩이는 것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자식이 있어요? 예 자식 봐야 될 거에요 그죠? 예 자식 이름 한 번 아 여기다 그냥 쓰세요 예 남편은 그거 조심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직장에서 뭐 나올 생각이나 있어? 어 그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것만 조심하면 된다면 가끔 무상집에 오시면 우리집을 팔아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물어보고 오셔도 엉뚱한 소리 듣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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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하나야? 예 이게 하나야? 이게 하나야? 이게 하나야? 이게 하나야? 예 이게 하나야? 아직 학생이네요 예 양력이 공부 좀 해 공부 좀 해 아니 얘는 그래도 내가 태어나기로 얌전하게 태어났어 예 그래서 생님같이 태어났다고 예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남자아이 죠? 뒤집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요 소심이요 예 그래서 얘는 내가 공부를 놓치면 공부를 놓치고 사회로 나와버리면 요즘에 대학 다 가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그냥 사회로 나왔다 치면은 평생 부모 밑에서 신세지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제가 공부 좀 하냐고 했잖아 노력한다면 예 얘는 그냥 제가 되게 많이 나오는 저희집은 공무원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여하튼간 진짜로 공부를 열심히 시켜서 공부를 벌어먹고 살게 해야 돼 어디 가서 뭐 아빠처럼 운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디 회사 가서 융통성을 발휘해가지고 뭐 이렇게 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얘는 그냥 주어진 거 그대로 해서 자기한테 주는 거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시키면 시킨대로 하는 거 네 맞아요 그게 뭐예요? 공무원밖에 없어 근데 그것도 공부를 잘해야 돼 그러니까 잘해야 되지 그래서 잘해야 된다고 인생의 노력은 그 길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유튜브에서 찍은 게 있어요 여기가 외길 사주라고 여기가 오로지 이거밖에 없다 라고 하는 분도 있거든 그런 것처럼 얘도 똑같아 얘는 공부를 얘가 특별히 사서 공부실을 놓치면 할 게 없다 이 소리도 아니야 그죠? 그 노력은 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나마 그거를 노력하지 않고 놓치면 내 직업이 없어 응 그래서 공무원 아니면 직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무원이 아니어도 다른 걸 하면 되겠죠 근데 어디 가도 쉽게 보기에는 안정이 안 된다는 거지 왜냐면 공무원들은 딱 들어가면 융속성 없죠 얘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정말로 나이가 어려서 없는 게 아니라 아니야 심각할 정도로 없어 이 담에 커서도 없어지나 아니면 또 생기 커서는 조금 조금씩 발전하고 좀 변하겠지만 그래도 세상은 또 덤덤 험해지잖아요 아 내가 아무리 조금씩 성숙해 간다도 세상이 험해지기 거기에 얘는 항상 따라가지 못해 그러면 공무원은 못 보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꾸준히 시키는 잘하고 앉아있으면 그죠? 떼려면 월급 주고 그죠? 맞아 그냥 딱 그 사람 밖에 없어 그렇다고 해서 얘가 그러면은 공부 안 하고도 갈 수 있는 공무원이 뭐가 있습니까? 군발인데 그죠? 군인이 되겠냐 예사들은 또 군인은? 아 관보 있고 이건 못해 네 그래요 그래서 생명사주라 차라리 얘가 공무원이 아니라도 반공무원이라도 반공무원은 그냥 그늘 밑이죠 나랏바 그늘 밑 그니까 뭐 시청에도 다 정치 공무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비공무원들도 일을 해요 그죠? 지 말라 저는 또 뭐 정치로 하고 싶다고 어떤 때는 또 그러더라구요 뭔 정치야 이사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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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하면 네 너 같은 소심하냐가 무슨 정치냐고 그래요 그 말은 제가 패스할게요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어쨌든 공부 해가지고 뭐 선생이 되든 어? 아니면 진짜 뭐 유치원 선생이 되든 알았죠? 샛님 같기 때문에 그리고 기집성격이기 때문에 소심하기 때문에 소심하고 기집성격이기 때문에 다 뭐 못하니까 그냥 사주사자 딱 그냥 아빠 엄마 잘 들어요 약한 것만 물려받았어요 알았어요? 그냥 아버지가 딱 약 거기에 엄마의 또 약한 신 약한 마음이 있지 그 마음을 물려받았단 말이에요 강한 마음을 안 물려받았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가 얘한테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어? 그래서 항상 강하게 키우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태어난 애들은 자기 얘 색깔에 맞게끔 얘가 흰색이 아닌데 자꾸 흰색으로 넣어버리면 안 돼 얘가 조금 회색이다 그러면 약간 좀 검은색을 쪽에서 맞춰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너 이러니까 너 이러면 안 돼 너 성격해 줘요 물론 그런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제는 얘도 좀 있으면 성인이야 그죠? 사회로 나올 거예요 대학에 가고 그죠? 대학생 자체가 뭐 사회이지 요즘에는 그냥 오르지 앞을 생각한 다음에 그냥 얘는 그냥 가르치는 사주 아니면 공무원 나랏밥 이렇게 먹여주는 쪽으로 해서 폭이 넓을 거예요 그래서 뭐 그쪽으로 좀 많이 이끌어 주세요 안 그러면 직업이 없어 나중에 자식이 직업이 없으면 그만큼 또 부모가 당연히 속옷 썼겠지 돈을 떠나서 그래서 또 사랑구실 하려면 자기를 해야지 그래서 아버지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외기사주의 아버지도 그냥 그 하늘물 파고 쭉 가셔야 돼 이제는 변화가 없어요 아시죠? 그래서 또 직장에서도 그냥 성실성으로 인정받고 있잖아요 그냥 묵묵히 가잖아요 그죠? 그냥 아들도 비슷해 그래요 어 그래서 이왕이면 하나밖에 몰라요 응 옆에 길이 있다는 걸 모르더라고 아버지랑 비슷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걸 모르는데 가르켜줘도 몰라 그니까 이왕이면 하나 가르켜 줄 거 어? 평생을 벌어볼 수 있게 그렇게 좀 잘 생각을 하라 이거지 그거 외에는 뭐 집안에 크게 우아한이나 엄마는 물어 아버지는 혹시 애가 좀 세무 공무원 쪽으로 아니 괜찮아요 제가 공무원 쪽은 다 좋았잖아 세무 공무원은 뭐 공부 잘해야지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아까 그냥 그 일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세무 공무원을 하든 시청에서 일을 하든 군청에서 일을 하든 그쪽 방향이 맞다 아셨죠?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공부 주로 오면 안 돼 공부를 해도 그쪽으로 파게끔 그래서 그래야 자기 직장이 생기고 자기 밥벌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준은 안 그러면은 부모가 영생 끼고 살아야 돼 아니면 운전이 뭐 나쁜 건 아니고 뭐 열심히 하시니까 하지만 또 아들이 운전하기 바라진 않잖아요 그렇게 이 아들은 운전도 안 해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냥 나라의 관 속에 그냥 들어가서 편하게 있고 살아라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또 공무원들 전망이 있잖아요 그쵸? 그쵸? 안정적이고 그제는 뭐 했어요? 저기 저는 미술 전공해가지고 그림은 애들 가르치고 한번 좀 하고 그러다가 이제 좀 원래 이제 이제 좀 원래 이제 그림 쪽이 좀 예술 쪽이라고 좀 그게 좀 좋아하니까 좀 해서 이제 진로를 근데 왜 갈아탔어요? 아 그니까 그니까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잖아 그쵸? 좋아서 했던 거고 그리고 아버지도 딱 그냥 유통성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딱 그거 하나 제가 좀 밥벌이에요 밥벌을 하려다 보니까 그쵸? 앞으로 이제 이 길을 쭉 가시다가 내려오시면 될 거 같고 건강 조심하세요 진짜로 제가 60 제가 오늘 항상 점심은 우리 집이 어때요? 저희 집이 뭐 저희가 집을 사겠어요? 저 잘 살겠어요? 막 그런 거 물어보러 오세요 근데 삼창포로 갈 데가 있어 이거 조심해 저거 조심해 제가 그런 소리 들으러 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 같아요 보면은 후자의 선생님이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전화도 와요 그러면 그런 소리 들으러 온 거야 한마디 무당은 무당집은 귀신소로 들으러 온 거잖아요 내가 궁금한 거를 물어보는 겸사 진짜 중요한 걸 듣고 갈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는 61세에서 정확히 아까 63세까지는 그냥 어디 가지마 상가집이든 거리든 절대 가지마 무조건 가지마 하고 아들은 지금부터라도 지금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런 대화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이끌어 주시고 또 부모가 또 일어나면 또 아 해요 또 걔는 아 무슨 말인지 아시오? 네 왜냐면 없어서 자기 생각이 그래서 그걸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만들어줄려면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한 거고 엄마는 진짜 고생해요 진짜 두 개 다 수술할 수 있어 그게 뭐 남들은 70 된다 80 된다 그러지만 그 전에 훨씬 전에 알았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관리 정말 잘하시고 지금도 좀 편하게 앉으시고 하세요 하세요 알았죠 또 그렇게 하시면 될 거 같아 저희가 또 궁금해서 온 거는 진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집 문제 때문에 왔거든요 응 근데 얘는 이 집을 만약에 사게 되면 팔 수나 있을지 어디에다 집을 사시려고 아니 사는 게 아니라 아 지금 얘기하기가 좀 복잡한데 어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우리가 사야 돼요 어 어 근데 이제 그 집을 사면은 다른 사람한테 팔 수가 있는지 음 그게 좀 알고 싶어가지고 빌라에요? 네 언덕 가게에 있는? 아니 언덕은 아니에요 평소에요 평소에요? 깔고 앉아있는 거야 본인들이 거기에 깔고 앉아있어도 나쁜 문서는 아닌데 네 지금 문서 운도 없고 아 그래요? 응 문서 운이 없어요 문서 운이 없을 때 내가 문서가 좀 탈을 보는데 그냥 그 탈을 미리 얘기해줄게 진짜 본인이 걱정한다 나면 팔랑 팔리지가 않아 아셨죠? 그렇다고 해서 뭐 거기에 동네가 오래 산다고 해서 지금 뭐 뽀갠다 뭐한다 이 소리도 없고 아셨죠? 그래서 시계에서 그 소리가 있든 없든 나중에 내가 앉다 보면은 3년 뒤든 4년 뒤든 내가 아 잘못 샀다 나는 후회를 하게 돼 문서니까 왜 내가 뭔가 진짜 문서 운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때 3,4년 뒤에 그때 내가 뭔가 또 내 눈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못 살 수가 있어 이걸 갖는 바람에 아 그때 이걸 갖는 게 아닌데 나는 후회를 사람들이 하죠 저거처럼 지금은 문서를 가질 때가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이 집을 우리가 안 받게 되면은 뭐 손해를 보거나 그런 건 없나요? 아니 왜 손해를 봐요? 좀 복잡해 얘기를 하면은 좀 복잡해 뭐 지금 데일리로 타면 만약에 복잡하면 저도 일일이 얘기를 안 들을 거 얘기해줄게 그냥 내가 안 살 수 있고 나갈 수 있으면 나가 이사를 가 복잡하면은 알았죠? 근데 그 복잡한 문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손해볼 거 같아서 그걸 산다면 더 큰 손해를 볼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죠? 그래서 젤 게 아니야 그냥 털고 나가 그냥 지금 손해를 보더라도 털고 나가라는 거죠? 응 털고 나가요 어차피 내가 가질 문서가 못 돼 썩은 문서고 그리고 지금 문서 해온는데 문서 운도 안 열렸을 때 꼭 이런 문서들이 와요 잡으면 또 후회해야 문서야 그래서 문서는 아까 얘기해서 3,4년 후에 들었어요 3,4년 후에 내가 내 사업을 하지 않아도 내가 집에 있어도 나한테 운이라는 게 들어오거든요 누구한테 들어올 거 같아? 본인한테 들어온단 말이야 저한테라? 응 본인한테 들어오니까 본인 앞으로 해서 3,4년 후에 문서를 잡고 싶은 게 생길 건데 만약에 지금 이 문서를 갖는다면 그 문서는 오지도 않겠지만 오늘들 내가 잡지도 못해 아셨죠? 그래서 차라리 지금 손해본다면 그냥 이래도 손해 저래도 손해 앞으로 가래로 막지 말고 그냥 호미로 막고 그냥 뜨시는 게 맞습니다 아셨죠? 왜? 네 아니 그래도 저한테는 운이 없어도 혹시 이 사람한테 운이 있나 싶어가지고 이 사람이 하도 원해갖고 그 집을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집을 들어갔는데 너무 저한테는 물론 안 좋아하는 애 이 사람하고 애한테는 좀 맞는 거 같더라고 그 집이 아 집이 나쁘다는 문서는 알죠 네 그래서 근데 내가 갖고 있을 만한 문서는 아니라는 거지 막말에 집을 사서 손해보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그 문서 잡는 반응에 더 좋은 문서 놓치는 것도 손해인데 응? 그죠? 그래서 물어보러 온 거잖아 네 아니 그니까 그 집을 우리가 지금 이 집을 우리가 받으면 뭐 1년 있다 2년 있다 그래도 그 가격에 대팔고 나갈 수 있나 그 가격에만이라도 그게 안 된다고 그때 했잖아 막 예를 들어서 1억에 우리가 이 집을 받았다 딸의 손한테 이 집을 받는 거예요 1억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나갈 때 그러니까 잘 갚어요 계속 1억에 내놔도 이 집에 나가느냐 그게 문제 안 된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는 문서가 아닌 걸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응? 이해하셨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가 아 그때 이걸 갖지 말았 그냥 다 떠나서 아 내가 그때 이걸 갖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그냥 그때 손해보더라 좀 털고 나갈걸 응? 응?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문서니까 잡지 말라는 거예요 응? 사람은 손해보고 싶지 않지 응? 뭐 1푼이라도 그래서 손해보고 싶지 않은 계산을 항상 큰 실수가 따라해요 근데 그... 이 집주인들이 하여튼간 사단법인 거긴데 집주인들이 너무 이렇게 안 좋으니까 응? 아 이거 뭐... 그냥 털고 나가 털고 나가세요 고집히지 마시고요 아셨죠? 우리 아저씨가 미래를 자꾸 두니까 미래를 너무 많이 막 두고 뭐가 좋아 그 집이 그냥 노이치도 일단 괜찮고 직장하고도 가깝고 애 학교하고도 가깝고 근데 이제 집에 비해서 가격을 얘네들이 너무 세게 달라고 하니까 집주인들이 사단법인 그런 집인데 저희가 그 집에 이렇게 들어가서 살았어요 한 15년 정도 15년인데 우리가 그 집을 분양받는 조건인데 가격을 절대로 싸게 주지 않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8, 9천이면 살 수 있는 집을 1억에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다음에도 1억을 받고 이 집을 내놔야 되잖아요 얘네가 우리한테 만약에 1억이 안 받겠다 그러면 우리가 손해로 보고 나가야 돼요 지금 안 받을 만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래도 엉금만 엉금만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만약에 우리가 5천만 원 엉금만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우리는 다 털고 나가는데 얘네들이 엉금은 다 안 준다는 거지 그래도 악착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받아요 어느 정도 받아요 어느 정도 받아 세게 나가 그러니까 우리들이 세게 나가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내용증명 보내고 그런 거 한다고 했거든요 이제 못해 안 받겠다 이제 나갔으니까 어느 정도는 받아요 결과적으로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계약금 넣은 것만이라도 받아서 그냥 나가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 얘네들이 뭐 전세라 어쩌로 전세라는 개념을 해서 우리가 들어왔는데 계약서 그때 나이도 어렸으니까 계약서를 또 꼼꼼히도 못 받고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번에 내용증명 보냈으니까 세게 나갔어요 이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냥 산다는 것은 나중에 더 큰 후회야 그러니까 저도 그럴 거 같더라고요 알았죠 그거 안올라요 지갑도 나중에 뭐 오르고 안오르고 떠나서 잡아봐야 손해보고 잡는 거고 팔아도 제가 못 받으니까 그냥 가래를 막지 마시고 후회하지 마시라는 소리예요 아셨죠? 털고 나가요 알았죠? 네 그냥 사이좋게 털고 나가세요 그리고 두 부분은 이것까지 그냥 보고 끝낼게요 평생 같이 잘 살 것 같습니다 아유 좋아요 좋은 소리야 쉬는 소리야 그래서 정말 잘 만났어요 두 부부가 넓은 아내와 아주 어린애 같은 신랑 잘 만났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그림이 좋아 그래서 그냥 좋은 말 한마디 해드린 거고 아들은 약하게 태어났으니 그렇게 조금 강한 그늘 밑에 있으라는 거야 사이는 삭막하잖아요 약하게 태어났으니까 강한 그늘이 날아박이에요 그 밑에 가면 잘 살아 자기 일 하면서 꾸준하게 알았죠? 그리고 집은 사지 마시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거 조심하라는 거는 조심하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셨죠? 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네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여기 다 봤어요 수정 수정 수정